열고 있어. 어떻게 격하게 하고 있을까요? 어떻게 하는지. 아. 이게 표정 맞지? 근데 숙청이. 하하하하. 이걸 찍을까 봐, 이렇게 해야. 스트레스가 장난 아니야. 그러니까 내 말이야. 숙청이 가리 나갈 수도 있어. 이제 찾아보신다? 찾아볼 때 조금 고개를 더 돌려야 된다. 괜찮은 시간 쫓는다. 저 지금 형님 귀 보고 있거든요? 근데 너무 귀 보는 것 같지 않아요? 홍해입니다. 감사합니다. 스텝이 된 기념이 어떠세요? 촬영에 같이 합류하게 된. 촬영에 함께하게 된 소감 한 번만. 아, 빨리. 너무 애정 올까요? 너무 애정 올까요? 백화점이 그냥 좀 밥집이지. 서로 자기 할 말 하려고 치고 들어오는 거. 그럼 이번에 서로 자기 말 하는 걸로 해봐요? 그게 약간 재미이긴 하더만 각자. 우리도 헤르피나 들어올 자리는 있어. 티파니 좀. 비 сот어 가르침을 먼저 할 수 있는 게 프리카이. 스텝을 이루는 자기의 음식을 넌 못 먹었는데 그냥 방금에 저를 먹어서 카페과이트에習도록 업체로 췄는 거에요. 이곳에서 하는 게 좋은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보는 것 같아. 역시 parti에 아줌마 쳐도 치는 게 프리카이. 감사합니다.